10명 쇼컷 아니에요? 10명 쇼컷 아니에요? 진짜 너무 멋있어 설마... 어우 짧게 했어 나 진짜 멋있어 짧게 살면 진짜 있어 그 메이크업 오버라는 사실 들었을 때 쇼컷 하겠구나 제발 저것만 안 돼 저거 하면 나 울 거라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한 번 감 잡더니 싹 늑 잘라버리는 거예요 완전 너무 짧은 머리인 거예요 만질 머리도 잘 없고 근데 이걸 내가 정말 잘 소화해내면 이걸 또한 내 매력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반대로 했어요 먼저 최세희씨는 아주 짧게 쇼컷을 할 거예요 진짜 추웠어요 다시 자리게 됐어요 머리를 좀 더 어울리는 걸 찾았다면 자르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단발 전동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좀 울었는데 그게 지금 쪽팔려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응? 예뻐요 예쁘지? 그치?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충격적이는 안아서 다행이에요 좀 더 시크해졌다? 그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불쌍이 나跟 관제에 네도 안 했다? 한 번 갈게요 두꺼운 Seattle onko jopa ollet tärinää tyttöjä seassa?